자 다 모이셨으니까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에 금연체조라고 간단하게 구령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체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. 양손 허리 손 모아주시고요. 그대로 발 모아주시고 뒤꿈치 들면서 뒤꿈치 까딱까딱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담배 생각을 못하게끔 막 그냥 이렇게.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가득 뛰기. 하나 둘 셋 댄스 가수 출신이라 이런 건 엄청 잘하시네요. 여섯 일곱 발 뒤꿈치를 살짝 대주시면서 하나 네. 아 이거요? 하나 둘 셋. 둘 셋인데 무슨 안무 연습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아홉 다리 내려가시면 안 돼요. 열. 자 반대. 그냥 힘들어서 아무 생각 안 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몸이 피곤하게. 셋. 아쓰. 한 번씩 더. 하나. 올라오세요. 다섯. 두 번 더. 자 한 번 더. 자 일곱.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? 열 번이요. 하나.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금연하는. 둘. 하는 거면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요? 좀 쉬운 방법으로.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?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요? 아니 운동 꾸준히 하시려고 하죠. 지금 저희도 지금 나갈 판인데. 지금 저희도 지금 나갈 판인데. 하나 둘. 자 두 번 더 하시면 되세요. 잘하셨습니다. 아 땀 나니까. 이렇게 해서 땀 한 번 흘리시고. 이렇게 해서 땀 한 번 흘리시고 깨운하게 샤워하시면 엄청 기분이 좋으세요. 그럼 한 대 더 피우고 싶죠? 아닙니다. 매트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그냥 끊을게요. 알겠습니다. 자 앞에 보시고요. 이렇게 앞바다리. 둘. 셋. 넷. 여섯. 가볍게 골반. 여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머리로 팔을 눌러주시면서 시선은 담배를 보시는 거예요. 하나. 손들어. 둘. 셋. 넷. 넷. 넌 그냥 담배 다시 피는 게 낫겠다. 땀. 깜짝이야. 그러니까 땀을 좀 그렇게.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선은. 아 땀 좀 봐. 네. 터지네. 좀. 자리에 앉아주세요.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. 2단계 여기 단계에서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은 있죠? 없습니다. 포기하고 싶은 것 같다. 아이고, 아이고. 여섯. 넘어가시면 안 돼요? 일곱. 조사하시면 됩니다. 아이고. 자 왼손 팔꿈치로 살짝 몸을 밀어주면서 등을 뚱뚱하게 굴려주시면 돼요. 그렇게, 이렇게 좋 Getting been a lot ofcess men. 어느 쪽까지 끊을 수 있게. 자기야 좀 더. 공 fiquei 좋은척이. 집중성의 quee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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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ens. 아 왜 그러지 내가 나갔지가 않아 왜 그러지 그게 금단현상이야 나른해지는 뭐 다 현상 있으면 금단현상 뭐 다 현상 있으면 금단현상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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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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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이제 또 치료가 있어서 자손제 치료 이제 안 받으면 안 돼서 정작 저희가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 제발 담배 안 필게요 내보내주세요 잘못됐어요 안 풀게요 진짜 그렇지 않아도 안 필려고 그랬단 말이에요